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덥네요. 오늘은 내 마음 다해 쉬운 버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야마하의 F310 이고요. 올합한 기타입니다. 튜닝은 반음 낮아 있고요. 자꾸 반음 낮은 것 같고 뭐라고 하시는데 왜 반음을 낮추냐면은 여름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나기 위해서 기타 텐션이 약하면 기타를 좀 보관하기가 좀 수월하거든요. 습도도 높고 하니까 물론 저는 이제 1년 내내 튜닝을 반음 낮춰서 쓰는 경향이 있긴 한데 소리가 더 부드럽고 좋게 느껴져서 그러기도 하고요. 자꾸 그거 갖고 이제 댓글 다시고 튜닝 바꾸기 힘들다 원래대로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은 그 정도의 수고도 없이 공짜 강의를 들으실 거면 그냥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 다해 쉬운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코드를 보면서 그거를 쉽게 친다는 것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편곡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는 악보는 참고로 많은 물소리 악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물소리 제가 가진 책으로는 2118페이지 인데요. 그거를 보고 지금 이제 연주를 할 거고. 그리고 이 곡은 Bb키에요. 물론 사람들마다 약간 다르게 키를 다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기타 입장에서 Bb키를 친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카포를 이제 1b에 키고 그 다음에 A코드로 치면은 이제 Bb키가 되겠죠. 그런데 이 기타는 지금 반음이 낮으니까 카포를 2칸에 키고 A를 치면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카포를 끼지 않고 그냥 A키인 상태에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을 보면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되는데 악보책이 없으신 분은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같이 악보를 보시면서 오늘은 따라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악보가 복잡하고요. 제가 봤을 때 쓸데없거나 필요없는 그리고 잘못된 코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더 쉽게 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려운데 그 곡을 쉽게 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편곡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편곡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칠 건지를 보면 되겠죠. 전주 4마디가 있는데 그걸 빼고요. 내 마음 다 해 부터 한번 들어갈게요. A키로 쳤으니까 이제 B플랫이 A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A2로 치겠습니다. A2로요. A2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A코드 잡으시고 1번 손가락 저는 띄었어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잡으셔도 이렇게 잡고 새끼손가락을 띄면은 A2가 되고요. 반드시 6번 줄 엄지 살포시 누르는데 뮤트하는데 자꾸 손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누르시면은 버징이 나요. 위에서 아래로 가볍게 대주면은 됩니다. A2 내 마음 다 해. 그 다음에 D마이너가 나오죠. 조이름 찬양의 D마이너 세븐인데요. C샵마이너 세븐으로 지금 키를 카퍼를 낀 상태니까 치시면 됩니다. C샵마이너 세븐 이렇게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이코드 잡으시는 C샵마이너를 잡으시면 돼요. 아시죠? C샵마이너 하이코드요. 이 상태에서 1, 2번 줄을 오픈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1번 손가락을 뉘어서 잡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손을 들여서 손가락 끝으로 5번 줄을 잡으시고 그 다음 6번 줄이 오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약간 밀어 올려서 잡은 상태에서 밀어 올리면 5번 줄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지 않게 같이 살포시 잡으면서 5번 줄은 소리가 나고 6번 줄은 뮤트가 되게 이렇게 다시 6번 줄 뮤트,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4플렛, 그리고 3,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4번 줄 6플렛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1, 2번 줄 개방연 이렇게 되면 정확히 음이 C샵마이너 세븐이 됩니다. 지금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C마이너 세븐이겠죠. C샵마이너 세븐이요. 자, 발음 낮췄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악보상에는 E플렛 메이저 세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요. D메이저 세븐을 잡으면 돼요. D메이저 세븐은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저희 D코드에서 이 손가락에 내려오면 되는 거죠. 자, A코드에서 그대로 1, 2, 3번으로 누른죠. 이런 느낌. 그런데 저는 1번 줄을 개방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가운데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까 저희 A2코드랩을 때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두 손가락을 그대로 3번, 2번으로 옮기고 1번 줄을 오픈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D메이저 9이 됩니다. 반드시 4번 줄에서부터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엄지로 6번, 5번을 가능하신 분들은 막아주시되 잘 안되시면 6번만이라도 막아줘서 잘못된 소리를 막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틀린 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6번, 5번을 막아주면 훨씬 더 정확한 소리가 나겠죠. D메이저 9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넘어가서 말로다 못하네 할 때 E플랫 슬래시 F코드 저희는 지금 반응을 낮춰야 되니까 D오브 E코드를 치면 돼요. 자, D오브 E 소리를 정확히 한번 들려드릴게요. 요런 소리예요. 원래는 자, 이걸 이렇게 잡을 건 아니고요. E서스4로 대처하시면 됩니다. D오브 E는 E서스4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D오브 E 나오면 앞으로 E서스4 자, 이것만 배워도 굉장한 거죠. D오브 E 나오면 E서스4 D오브 E 나오면 D를 잡는 게 아니라 E서스4를 잡으셔야 돼요. 자, 소리 차이 한번 볼까요? 이게 원래 네, 거의 비슷하죠. 같이 치셔도 무방합니다. 피아노가 D오브 E 쳐도 저희는 E서스4 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코드가 E서스4네요. 그러니까 E서스4죠, 지금은. 네,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로다 못하네 네 할 때 E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 앞서가며 위에랑 똑같으니까 A2 길을 반드시 내 C샷 마이너 오직 내가 할 말 D 메이저9 영원히 자, 나왔습니다. 똑같이 E서스4 주 잔 냥 하고 B플랫 오브 D니까 번역하면 A 오브 C샷 어떻게 되냐면 A 오브 C샷 6번줄 엄지로 맞고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5번줄 4블렛 그 손가락을 그대로 D워서 4번줄 뮤트 1번 손가락으로 3번줄 E플렛 그리고 1,2번줄 오픈하면은요 정확하게는 A add9 오브 C샷이 돼요. 이거를 A 오브 C샷을 대용으로 친 거고 악보상에는 B플랫 오브 D인데 저희가 발음 낮춰야 되는 거죠. 내 맘 할 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배운 D 메이저9 E플랫 메이저 세훈이니까 힘이 돼 신주 자, 여기죠. 이상한 코드 나왔어요. D7 플러스 5 라고 써있죠. 플러스 5 는 오그먼트 코드예요. 오그먼트라고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면 D7 샷5 아니면 D7 오그먼트 이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오그먼트를 치면 소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E 미드 신주 이렇게 돼요. 저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쉽게 하는 버전이라고 했죠. 쓸데없는 코드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E플랫 오브 F 같은 코드는 Fsus4로 쳐도 된다. 저희가 지금 번역했을 때는 D 오브 E 같은 코드는 Esus4로 바꿔서 쳐도 된다. 이런 코드는요. 피아노가 E플랫 오브 D를 칠 때 내가 Esus4를 쳐도 크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D7 오그먼트 같은 경우는 오그먼트를 예를 들어서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D7으로 치겠다 이러면 피아노랑 부딪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선택권이 있으시면 이 코드는 D7으로 바꿔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그먼트 음이 현재 멜로디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바꾸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그러면 저희는 쳐볼까요? 어떻게 치면 되냐면 저희는 C샵7으로 치면 돼요. 지금 반음 낮은 거니까 자꾸 반음 낮은 거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곡이 B플랫 곡인데 저희는 A키로 치고 있어서 반음 낮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제 기타는 반음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실제 연주하실 때는 정키로 카포를 끼시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개방연주치고 있고요. 힘이 되신 주 그 부분인데 D샵 아 죄송해요 D7 오그먼트 D7 플러스 5 샵 5인 거죠. D7 오그먼트 코드를 오그먼트를 빼고 치는 거죠. 원래 이건데 저는 별로 좋은 편곡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소리가 그렇게 예쁘진 않고 저라면 다른 걸로 할 텐데 어쨌든 오그먼트를 빼고 치면 C샵7으로 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D7이죠. 그러니까 실제 악보사계는 D7으로 고칠 수 있으면 고치시고 C샵7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잡으시냐면 저희 C코드 아시죠? 이건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새끼손가락을 3번줄 3플랫 이에요. C플랫을 눌러주고 치면 C7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엄지로 6번 막고 1번줄 소리 안 나게 막고 한 칸 올라오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가운데줄 4줄이 반음씩 다 올라왔죠? 하위코드처럼 그러면 C샵7이 돼요. 1번, 6번만 소리 안 나게 잘 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면은 이게 C샵7입니다. 소리 어떤가 한번 들어볼까요? 내 맘에 힘이 되신 전혀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힘이 되신 힘이 되신 힘이 되신 힘이 되신 한음 차이가 나는데 같이 쳐도 될 수도 있겠네요. 힘이 되신 이거고요. 영혼은 그 다음에 악보에 좀 이상한 곡이 나옵니다. 코드 3개를 제가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혼한 G-7 빛이 되신 주에서 F샵 메이저 세븐 그리고 F-7인데 이 부분은 F샵 메이저 세븐이 아니라 마이너 세븐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줄로 가면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한 다음에 G-7 F샵 마이너 세븐 그리고 F-7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위의 줄에는 비슷한 부분인데 F샵 메이저 세븐으로 되어 있죠. 실제로 이렇게 치게 되면 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G샵 마이너 세븐을 저희는 F샵 마이너 세븐으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F샵 메이저 세븐을 F-7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세븐을 마이너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F-7을 저희는 E-7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 세븐이 F샵 마이너 에서 반음씩 내려오게 되는 거죠. 영원한 빛이 대신 죽어 이렇게 그리고 내 모든 B-flat D니까 아까 저희 배웠던 A-9 C-Sharp 호흡이 똑같은 코드죠. D-Maj9 E-flat Mej7 대신에 또 나왔죠. D7 샵 샵 5 오그먼트 그냥 C샵 7으로 쳤어요. 여기 또 나왔어요. 어떻게 하냐면 현행에 빰빰빰 빰빰 바늘씩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F샵 마이너 하고 A-7이에요. 그리고 옮기면 자 여기서는 아까 배운 대로 C-7 대신에 B-7 이 판은 낮으니까 이렇게 앞서 배웠던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엄지로 6번 줄 맞고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 E-flat 그리고 4번 줄 뮤트 뮤트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3번 줄 E-flat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flat 그리고 1번 줄 오픈하시거나 던지 막던지 상관없어요. 오픈할게요. 저는 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E-flat 오버 F 잖아요. 그러니까 또 역시 E-sus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포장에는 B-flat 라고 나와있네요. 가시던 가고 싶으신 곳으로 옮기면 되겠죠. 맨 앞으로 가든지 후렴을 다시 하든지 스트럼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럼은 여러분들은 많이 하시는 기본적인 스트럼을 하시고요. 이런 특수한 곡들 있죠. 펑키하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곡에서 흥분해가지고 망치지 말고 편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스트럼일 거예요.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어둡 다운 내 마음 이걸 조금 더 빨리 하시면 되겠죠 주사랑 기뻐 말로는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맘에 여기까지 똑같고요 영원히 하고 주사랑 내 맘에 딴따따딴따따딴 이렇게 했어요 주사랑 내 맘에 하고 천천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큰 악센트는 이렇게 되고요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내 맘에 이 대신 주 영원한 끝이 되신 주 이 부분 영원한 끝이 되신 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렇게 노래하듯이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하이코드를 잡았기 때문에 뮤트하기가 수월해요 딴딴따따따따 이렇게 계속 같은 리듬이에요 여기도 딴딴딴따따따 주는 위대가 통해져 빰밤밤 빰밤밤 빰밤 빰밤 내 사랑을 주의 불로 주의 웃어서 빰밤밤 빰밤밤 빰밤 빰밤 다운 업 다운 쉬는 느낌으로 갔다가 내 맘에 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되겠죠